자 오케이 설명을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베트남어 배우실 때요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자 우리나라 가나다라 마바사 있죠 근데 가나다라 마바사가 이 기억 자체를 우리가 이름이 있죠 기억은 이름이 기억이에요 그는 이름이 기억이고 는 이름이 니은이고 드는 이름이 디귿이고 얘 이름이죠 이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읽을 때 기억아 가 니은 아나 이렇게 읽지는 않잖아요 소리는 그냥 그 느 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죠 베트남어를 배울 때 헷갈리는 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여러분한테 베트남어 알파벳의 이름을 가르쳐줘요 자 이름을 저는 아예 안 가르쳐줘요 아예 애초부터 헷갈릴까봐 자 얘의 이름은 아 하고 성조가 올라갑니다 아 하고 성조가 올라가지만 실제 발음이 된 그렇게 된다라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얘는 이름이 아 일뿐이고 실제 발음은 아 아 이렇게 아주 강한 아 로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발음을 할 때 얘는 아 이렇게 돼야 되고 얘는 아 하고 발음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n a n g 그냥 성조 없이 보면 낭 낭 이렇게 일성이 돼야 돼요 뭐 가능하면 가 낭 가 낭 오케이 자 근데 무겁다 하면 그냥 낭 내려가니까 낭 낭 낭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성조가 있어 그러면 그냥 아 강한 아 를 하면서 성조 올리면 돼요 낭 낭 낭 그래서 즉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a 위에 그냥 있는 거는 이름이 아 이거지만 실제 발음은 아 아 발음이 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실제 이름은 아 아 이름이요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는 아 아 어 이렇게 발음을 이름을 부르지만 실제 단어 안에서 소리가 날 때는 그냥 아 아 어 이렇게만 소리가 나요 아 으 그러면 앞으로tes가 그 머리 속에서 이름을 버리세요 그 아 아 으 이렇게 아 아 아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는 아be